안녕하세요. 팀 하나의 김지현, 박애림, 그리고 교육부 마스코트 꾸미입니다. 오늘 저희는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누리율림이자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기부에 대한 저희 하나팀의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꾸미가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린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교육기부란 무엇인가요?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 초, 중 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교육기부는 누군가에게 큰 포옹으로 다가서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 교육기부 프로그램 수는 4,381건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224만 9,599명이었습니다. 통계 결과가 상당하네요. 꾸미도 놀라고 하나팀도 놀라는 결과네요. 위에 자료가 2020년 기준이니 지금은 더 많은 참여자들이 나오고 더 많은 교육기부 수혜자들이 있겠죠? 이렇게 교육기부의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시키는 거죠. 꾸미와 하나팀이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찬주님께서는 교사의 꿈을 갖고 계시는데 예비교사로서 실제 교육현장을 경험해보고자 교육기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아님께서는 힘든 대입과정에서 뭐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에 나눔 교육기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교육기부를 통해서 현아님의 목표는 교육격차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육기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합니다. 이 말은 즉, 특정한 사람만 교육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로에서 사람들이 교육기부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혹은 다른 경로로 교육기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바로 도전해보세요. 대교단 단장 한조님께서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특별하게만 여겨졌던 교육기부가 현재는 일상이 되어 자꾸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좋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의미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희 하나팀도 역시 교육기부를 통해 얻은 것은 즐거움과 뿌듯함,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수민님께서는 교육기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부라는 공통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교육기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하나팀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같은 사람도 교육기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은 교육기부의 영역은 정말 정말 넓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점이 타인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배우고 싶은 요소일 수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도전해주세요. 수민님께 교육기부란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진실된 소통을 통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시네요. 저희 하나팀에게 교육기부란 한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내쉬는 작은숨은 결코 작더라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교육기부 역시 작고 소소한 행위더라도 그 영향은 누군가의 인생에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흔히 나비효과라고 하죠?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의 태풍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의 교육기부가 수혜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팀과 꾸미가 준비한 작은 인터뷰였습니다. 대학생 교육기부자들의 교육기부에 대한 열정과 생각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 분명 교육기부에 관심이 있으셔서 보고 계신 거겠죠? 이미 교육기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나온 문구, 우리가 꿈꾸는 교육기부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의 메인 슬로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작은 손짓이 바로 교육기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짓으로 세상을 바꾸어주세요. 지금까지 교육부 서포터즈 누리울림의 팀 하나, 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